시절로 들어갔는데 노안이 아무튼 와버렸어요 저는 노안이 안올줄 알았어요 이 별에서 꽃까지라는 그림은 유성을 그리면 거의 다 99%까지 간거에요 제가 그림 그리는 순서가 홍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둥그렇게 동공을 그리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하고 남두육성을 그리고 근데 제가 남두육성에서 항상 유성호가 내리도록 그림을 그려요 고구려신화를 갖다 쓰는 거에요 고구려신화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요 고구려 그 무덤에 어떤 무덤인지 까먹었는데 천정벽화에 보면은 남쪽에는 육성이 있고 북쪽에는 칠성이 있어요 북두칠성, 남두육성 국자를 의미하죠 근데 북두칠성은 북쪽이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신화에서 궁궐을 지키는 어떤 관문이면서 궁궐을 지키는 하나의 장성급, 장관급의 어떤 그런 별들이죠 문관, 무관 이런 식으로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그 옆에는 궁궐을 지키는 큰 사냥개 사냥개 별자리도 있고 그런데 고구려와 별자리를 보면 그래요 근데 남두육성의 신화가 더 재밌어요 뭐냐면은 제가 남두육성을 항상 그리는 이유가 남두육성이 현세의 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내세의 복을 좀 의미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북두칠성은 정신적인 어떤 영혼의 풍요로움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남두육성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한 거죠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 신화적인 것 그래서 제가 신화적인 것을 그림에 에 잘 그려보거든요 그래서 뭐 황금사과 시리즈도 신화 일종의 서양신화하고 마이더스의 신화 등등등 어 최근에 이렇게 발견된 신화들도 새롭게 만들어진 신화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황금사과는 제가 닐 도날드 월시의 뭐 내일의 신이라든가 신과 집으로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 거기에 신화가 나와요 그 그 그 닐 도날드 월시의 하고 대화하는 그 신이 직접 해준 얘기죠 그 이 우주를 신화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화에서 모티브를 딴게 황금사과 시리즈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황금으로 꽉 차 있었는데 차 있었는데 거기에 빈 공간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이스라는 것은 이 빈 공간이라는 것은 넓다 할 때 스페이셔스 그러는데 빈 공간이라는 것은 원래 황금보다 귀하다는 신화거든요 이 우리가 여지라 그러죠 여지 여백 틈 제가 두번째 개인전 할 때 생명 숨 움 틈 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었어요 틈 틈 이라는게 너무 중요하다 여백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거리라는게 중요하잖아요 틈 신화고 그 빈 공간과 여백 그리고 빈 공간은 아름다운 생명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그런 그런 신화를 표현하는 황금사과 시리즈인데 이거는 남두육성이 남쪽의 은하수에 걸쳐 있어요 걸쳐 일본은 근데 은하수를 우유에 비유하죠 밀키웨이 근데 은하수를 우유로 보는 것은 에 서양신화에도 신화에도 있고 동양신화에도 나와요 동양쪽 저쪽 어 특히 우리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보는 그 시베리아 쪽에 에 그쪽에 보면은 그 밀키웨이가 어 우유라는 신화를 를 어 우유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서양하고 공유를 해요 그런데 어 밀키웨이를 또 뭐 뭐 미리네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용이 사는 강이란 뭐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또 밀키웨이를 그 보석들이 박혀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남두육성이 가진 신화적인 의미는 하늘의 우유 즉 먹을거리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보석 어 어떤 불을 의미합니다 화폐 그것을 떠주는 국자에요 그게 남두육성이에요 북두칠성이라는 것은 좀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떠주는 국자에요 그러니까 제가 유성을 왜 남두육성에서 쏟아지게 하느냐면은 바로 그걸 담은거에요 어 운석이 왜 한 덩어리에 뭐 1,2억씩 하잖아요 아무튼 제가 굉장히 뭐냐면은 좀 약간 기복적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림이 어 집안에 거는 그림은 또는 회사 사무실에 거는 그림은 어 신화적으로 굉장히 좋은 뜻만 담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왜냐면 그게 자기암시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은 보면서 이제 제가 이런 신화를 이 그림에 담았다라고 얘기해주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잘될거야 잘될거야 이런 자기암시가 되는 그런 부적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저는 그림이 하나의 그런 부적이라고도 봐요 개인적으로 전에도 그렇게 대학 때에 무슨 어 리포트 발표할 때 그림은 부적과 같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림을 거느냐에 따라서 그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의 뭐 인격이라든가 여러가지 성격이라든가 어 살아가는 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어 우리 은사님 빌라기중 선생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집안과 사무실에 걸기에 아주 좋은 신화적인 내용을 가진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제 그림은 이제 그 사람이 사업가냐 그냥 중구냐 학교 선생님이냐 어 또는 작가냐 예술가냐 또는 뭐 군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신화들을 어 추천을 하는 것이죠 어 제가 그 신화의 힘의 저자 그 조셉 캠벨 어 강의할 때 자주 인용하는데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의 힘을 두 가지 문장으로 압축을 하면 그거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는 반드시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의 힘이 반드시 있다 우리가 측정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신화는 넘어지는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뭐 정확한 문장이 뭐 어차피 뭐 해석한 거니까 해석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좌절을 만났을 때는 도대체 나한테 또 어떤 보물이 오려고 이런 일을 내가 겪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라고 신화가 계속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이게요 여기 제가 좀 점을 이 점을 찍는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의 전부 다 운석들이라고 봐도 돼요 제가 스타더스트라고 부르는데 별 먼지들이 가라앉아서 행성이 되고 행성에서 꽃을 피우고 생명체가 되고 이런 이 물방울처럼 이 금식은 빗방울이라고 불러요 빗 그러니까 빛의 방울이죠 빛이 떨어지는 건 순간 포착한 거예요 빛의 방울과 스타더스들이 가라앉아서 무수한 생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금사과 시리즈랑 좀 연결됐는데 황금사과 시리즈는 빅뱅의 순간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별에서 꽃까지는 초신성 폭발 이후에 초신성 폭발과 이미 그 우주가 형성된 은하계가 형성된 이후에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행성에서 생명체가 생겨나는 과정을 표현하는게 별에서 꽃까지에요 빅뱅을 표현하는게 이제 황금사과 시리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에 다중우주 시리즈들이 있죠 뭐 외계의 황금달이라던가 뭐 다중우주 시리즈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주나무 그 우주 북유럽 신화 중에서 이그드라실 또는 위그드라실 이라고 하는 우주수 신화가 있어요 우주수 신화를 우주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음 뭐 생명체라던가 우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 열매처럼 은하나 태양을 열매라고 비유한거죠 북유럽 신화에서는 그 북유럽 신화의 위그드라실을 어 염두에 두고 그린게 감각의 정문 시리즈 인데 저거에요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기가 이제 우주의 하나의 그 흙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토양 암흑 물질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암흑 물질 같은 그런 우주의 토양이 있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 풀과 정원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딱 한 곳만 이렇게 아휴 좀 반 빛이 너무 반사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검정색 흙에서 화초들이 자라는 듯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식으로 이게 이제 위그드라실 신화에서 온 것인데 이건 이제 정원이네 감각의 정원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거죠 그리다보니깐 또 이게 이제 외계의 황금단인데 여기서 다이아몬드비가 온 것처럼 이게 이제 천문학에서 이런 행성도 있다 저런 행성도 있다 거기서 제가 영감을 받은거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태양이 두개인 이케러스의 성공 시리즈 있죠 이게 태양이 두개 잖아요 노란태양하고 여기 붉은태양하고 이게 스타버즈의 그 태양이 두개가 뜨는 그 태양이 두개가 뜨는 워컨가 요다한테 요다한테 그 칼싸움을 배우는 주인공 있죠 개가 살던 데가 태양이 두개가 떠요 붉은태양 약간 붉은태양하고 좀 노란태양이 뜨거든요 근데 그 두개의 태양이 뜨는 그 태양으로 이카루스가 우주선을 타고 갔든 특수 우주복을 입었던 간에 이카루스가 그 태양으로 접근한 것이 성공을 한거죠 무모하게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태양에 다가가서 추락한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태양으로 받아갔다 이카루스의 성공 시리즈를 앞으로 그릴건데 이카루스의 성공 시리즈도 굉장한거에요 이카루스의 성공은 뭘 의미하냐면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사업에서 성공하는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벤처기업이 무모하게 도전을 해서 일론 머스크라던가 피터 트리 라던가 스티브 잡스라던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카루스의 용기라고 불러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도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불가능한 것을 꿈꿔서 이뤄낸 것을 이카루스의 성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가들한테 사업가들한테는 이카루스의 성공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주는 겁니다 이걸 거세요 이러면서 더 크게 성공하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사람에게 맞는 신화를 이거는 뭐 베네민인데 생물학자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외계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황금사과 시리즈 근데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입장에 맞는 그림을 그려서 주던 전통은 우리 민화라든가 우리 전통 한국의 그림 민화라든가 문인화라든가 이런데 계속 나타납니다 제가 동양화를 전공했잖아요 그 서울대에서 근데 붓하고 먹을 제가 다뤄봤는데 정말 못하겠더라구요 이거는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이건 실수하면 다시 덮을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이게 그 어떤 왕격주의를 가진 성향이 강한 화가일수록 동양화를 하게 되면은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요 무슨 죄이냐면 좀 해보고 한 군데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종이를 벌에 찢어야 돼 막 도자기 깨는 것처럼 근데 그 제가 쓰던 제가 학교 다닐 때 쓰던 동양화 장지 한 장 한 장 가격이 3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 아홉 번 실수하면 3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 주제를 그릴 때 그런데 이 캔버스가 이게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개를 사면서 할인해서 이 50호 캔버스를 8만 5천 원에 샀는데 좀 특수 제작이라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요 옆면을 두껍게 정사 가격으로 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9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종이 3장 값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캔버스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동양화의 그 한국화용 장지라든가 이 정말 우리나라 닥지로 만든 게 있어요 엄청 비쌉니다 전주한지라고 해도 고급이 있고 좀 저급이 있어요 근데 고급한지는 굉장히 비싸요 캔버스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그 재료비 제가 또 실수를 많이 하는 데다가 목을 다루는 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제 경제력으로 동양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저 그냥 캔버스 사는 게 훨씬 싼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재료비가 물론 이제 제가 유화물감을 쓰고 하면 이제 유화물감 중에서는 굉장히 비싼 것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는 이 그림 가격으로는 그런 고급 재료에 손조차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한테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긴 한데 그 정도의 후원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그림 하나도 못 그려요 그만큼 이 재료비의 차이가 100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이라고 치면은 지금 제가 쓰는 거는 10 정도를 써요 밑에 제가 앞으로 더 고급 재료를 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더 멋지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지금 제가 처한 환경에서 그래서 정말 가장 그래도 굉장히 좋은 뜻을 신화를 최대한 담고 신화의 힘을 믿기 때문에 신화의 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도와주는 힘이 반드시 있다 또 하나는 내가 좌절을 겪더라도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으니까 자기가 넘어진 곳을 창피하다고 그냥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좌절을 했으면 실수를 했으면 그거를 용기 있게 맞이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제 그림도 그렇게 이 눈동자의 천체 그림도 제가 이혼과 파산을 겪고 외롭게 시골에서 혼자 응가할 때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아 나는 이 그림을 해야되겠다 저도 조세 캠벨 이야기처럼 넘어져 넘어진 상태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야 제가 먼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보다는 한번 부딪히고 쓰러지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해요 신화적인 입장에선 그래요 어쨌건 우리 이 효성기업의 그 분은 제 영상을 보내줄 건데 이 그림을 산 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선불로 받아 썼죠 돈은 이카루스의 성공이라는 그림을 나중에 제가 또 그려서 소개를 할 테니까 이거보다 약간 더 비싼 가격에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heat j